네 반갑습니다. 설훈 의원입니다. 광복회 회장으로 계시는 김문웅 회장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만 광복회에서 이번 21태 국회를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친일 찬양 금지법을 제정하는데 찬성하느냐 이 여부를 물었는데 응답을 한 분들이 국회의원 후보들 568명 중에서 546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프로테이전은 96.1%가 되는 셈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각 당이 다 들어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우리공과당 민중당 이렇게 돼 있고 독립유공자 후손이 8명 정도 되는데 8명 전원이 다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우리 광복회에서 김은웅 회장 이하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친일 찬양 금지법과 국립묘지법 이걸 재정과 개정을 하도록 이렇게 국민들에게 요청하는 이런 형식의 기자회견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러면 김은웅 강복회 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기자회견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동유공자 같은 후손이면서 또 이번에 후보이신 우리 설훈 위원께서 이렇게 바쁜 시간을 쪼개서 여기 가서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립니다. 광복회장 김은웅입니다. 이 자리에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인 광복회 임원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방 후 지난 75년간 우리 사회의 갈등과 모순 그 뿌리는 친일 위청산에 있습니다. 미 군정기에 있었던 대구 10월 항쟁 제주 4.3 항쟁 여수 순천 항쟁 그리고 4.19 혁명 6월 항쟁 5.18 항쟁 그리고 촛불 혁명까지 사실은 가해자는 친일 반민족의 기득권 세력이고 친일의 뿌리들을 둔 꿈에서 분단의 기생원 세력들이고 피해자들은 우리 민초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폐청산이 핵심은 친일청산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우리 광복회는 모든 국회의원 후보 1109명입니다. 이게 정책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유럽에서 나치 찬양의 형사첩을 대시 일제강경기를 찬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친일 찬양 금지법을 제정하는 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국립현청원에 안정된 친일 반민족 인사의 이장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친일 행적비를 세우는 국립묘지법을 개정하는 데 찬성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원내의 의석을 갖고 있는 6개 정당의 지역구 후보 723명 중 67.4%에 해당하는 487명이 응답해서 그 중 97.7%에 해당하는 476명이 찬성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친일 찬양 금지법과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 인사의 묘를 정의하는 그런 법률 제정과 개정에 청신화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독립유용자 후선 8명이 이번에 여러 당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설훈, 우원식, 허소, 정상헌, 미래통합당의 강민국, 이인선, 민생당의 박지원, 부서적의 김형기 후보, 저는 찬성했습니다. 원내의 의석이 있는 주요 정당별 통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253명의 후보 중에 214명이 응답을 해서 84.5% 응답률을 보였고 미래통합당은 236명의 후보 중에서 그 절반인 118명, 50.0%가 응답을 했고 민생당의 경우에는 58명의 후보 중에 37명, 63.7%의 응답을 보였고 정의당의 경우에는 76명 중에서 53명이 응답을 해서 69.7% 우리 공화당의 경우에는 42명 중 7명이 응답해서 16.6%인데 그 7명은 저는 찬성을 했습니다. 민중당의 경우에는 58명 중 58명 전원이 응답하고 전원이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723명 중 487명, 67.4%의 응답을 보였고 응답자 중에서는 97.7%인 476명이 찬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에 저희들이 첨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광복회 홈페이지에 여기 분량이 많아서 일일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응답 결과를 여기다 보도자리는 못 드렸는데 저희들 홈페이지에는 지금 실어놨습니다. 몇 군데 사례를 들면 서울 종로구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후보는 찬성했고 황교안 후보는 무응답입니다. 동작을의 경우에 이수진 후보는 찬성하고 나경은 후보는 무응답입니다. 마포 의리 경우에는 노웅래 후배는 찬성하고 강승규 미래통합당 후보는 반대인데 이 반대가 전체 500여 명 중에서 유일한 반대입니다. 광진을에서는 고민정 후보, 요세훈 후보, 제1당, 2당 후보가 전부 무응답입니다. 강남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성권 후보는 모른다, 무응답이 아니라 모른다고 답이 왔고 태국민 후보는 무응답으로 왔습니다. 도봉 의리 경우에는 미래통합당의 김성동 후보가 찬성이고 더불어민주당의 오기영 후보가 무응답됐습니다. 양평 의뢰도 미래통합당의 허용성 후보가 찬성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후보가 무응답입니다. 송파 의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최재선 후보가 찬성이고 배현준 후보는 무응답입니다. 대구시의 경우에는 상당수의 의원들이 찬성을 했는데 특히 동구 갑에는 미통당의 유성결 후보나 더불어민주당의 서재훈 후보 또 동구 의뢰에 미통당의 강대식 후보나 또 서재훈 후보, 저 이승천 후보 서구에는 미래통합당의 김상훈 후보, 윤선진 후보 또 수성 의뢰에는 미통당의 이인선 후보 수성 의뢰에 더불어민주당의 이상식 후보 전부 다 제1당, 2당이 다 찬성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수성 갑의 경우에는 미통당의 주호영 후보는 찬성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후보는 무응답으로 나왔습니다. 대전시의 경우에는 7개 지역구 중에서 모든 후보가 다 제1당과 2당의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다 찬성을 했는데 단지 두 사람만 무응답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서구 갑의 더불어민주당의 박병석 후보 또 대덕구의 정용규 후보 두 사람만 무응답입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모든 후보에게 방문이나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다섯 번 이상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요구에 불응한 후보는 저희들이 무응답 처리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우리 3.1 독립선언서 문안에 첫 구절이 이렇습니다. 5등은 자야 조선이 독립국인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하느라 이 독립국 자주민 그런 뜻에서 친일파 없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저희들 광복회의 꿈이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웅 회장님 말씀대로 친일 찬양을 못하도록 친일 미아를 못하도록 부문을 만들어서 21대 국회에서는 정리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의 광복회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 자료가 조금 착오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광복회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는 게 정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홈페이지를 이용하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복회 친일 찬양 금지법 제정을 하자는 기자회견을 마치고자 하겠습니다. 백브리핑을 뒤에서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